친일구구 친구들아 유튜브에 슈퍼땡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댓글에다가 슈퍼챗을 쏘는 기능이더라고 난 이걸 홍보를 한 적도 없고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지난 댓글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슈퍼챗을 어마어마하게 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이 댓글을 보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후원을 보내주신 상가투자 토지투자 김종률TV님 KL3541ISO님 에이 공부한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읍튜버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음 네 배달사고라는 게 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리원 선생님 일본에서 천엔씩 세 번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어 다 읽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윤정님 홍석규님 그 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역사를 담대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작가님 캬 작가님 디플로맷이 아니라 응디플로맷이라고 합시다 예예 양념치킨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야 하이네캐님 그리고 조슈아님은 두 번이나 저도 뭐 공산당 부정선거님 그리고 또 양념치킨님 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댓글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노딱인 채널에 이게 웬 가뭄의 단비인지 아 영상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최근에 엄청 시끄러운 주제지 저 국힘의 정진석이라는 의원이 말을 했잖아 조선은 힘없고 부패한 나라였다 그래서 일본이랑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치르지 못하고 망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다들 무슨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떼굴떼굴 구르고 막 욕을 하고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황당한 거야 왜 아무도 제대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다 조선은 정말 멀쩡한 나라였다 힘도 있었고 내부도 썩지 않았다 봐라 백성들의 생활이 이렇게 훌륭했다 왕의 통치도 글로벌 기준으로 아주 정상적이었다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보여줘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일본이 쳐들어서 싸웠던 전쟁 어디 전투? 무슨 전투? 그걸 이끌었던 장군들 치열한 전투 끝에 0.7% 차이로 안타깝게 망했다는 그 증거 얼마나 우리가 잘 싸웠는지 훌륭했는지 그 전쟁의 과정들을 보여줘버리면 되잖아 그럼 반박 끝 아니야? 근데 놀라운 건 아무도 제대로 팩트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저 너는 친일사관이다 식민사관이다 너는 이완용이다 딱지만 붙이기에 급급한 거야 아니 이완용이라고 뭐 평생 틀림 거짓말만 하다 죽었겠어? 이완용은 맞는 말 안 해?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한 명이라도 반박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직 상대방의 관점만 가지고 관점 관점이 뭐야? 어떤 걸 바라보는 평가의 시각 아니야? 그 시각만 갖고 뭐라 한다니까? 왜 그러겠어? 그래 본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로 일체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프레임 관점 공격 태도 공격 이완용이랑 똑같다 거짓말쟁이들한테 진실을 말을 했을 때 보여지는 반응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이거야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있었어도 조일전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랑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망한 게 맞아요 뭐 고종이 러시아를 피해서 어디로 가는데 한 3시간 전투를 했다 이런 거를 제대로 전쟁을 했다고 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거야 식민사관에 물들어서 사과를 거부하는 집권 여당 대표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십시오 자신의 친일망원에 되려 공부 좀 하라면서 사과를 거부하면 안 된다 문단속 잘못했으면 도둑이 들어도 되는 겁니까? 가해자의 사고 방식으로 어떻게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문단속을 잘못했으면 도둑이 들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문단속을 잘 했어야지 어마어마한 식민지 야만의 시대에 문단속을 안 한 거를 정당화할 수 있나? 다른 열강들처럼 식민지 경영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 망정 본인 나라 문단속은 기본적으로 잘 했어야지 국가의 리더의 기본은 첫 번째가 안보 문단속이에요 문 횟가닥 열어놓고 집구석 개판나게 만든 조선왕조를 뭐가 좋다고 이렇게 빨고 있노? 누가 저기 북한의 장군님 내려오시라고 자꾸 문 열어제 끼는 문시당 아니랄까봐 그냥 모든 게 남탓이다 보니까 구한말 왕가가 국가 안보 나몰나라 하고 백성들 고혈빨고 부정축제 벌이다가 결국 나라 다 팔아먹은 것도 겨우 문단속 하나 잘못한 게 뭐 어떠냐고 이러면서 이게 다 일본 때문이다 남탓만 죽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걸 남탓하다가 망해놓고 지금도 또 모든 게 남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식민사관 아니냐?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 그럼 지금도 뭐 누가 쳐들어오면 다 쳐들어온 놈만 탓할 거야? 그러더니 이제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힘없고 부패한 나라면 다른 나라가 따먹어도 되느냐? 그럼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이 먹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 힘없고 부패하면 다 뺏어도 되는구나 자 이거 뭐 지능이 없는 건지 자기들도 이제는 조선이 힘없고 부패했던 나라라는 걸 인정을 또 해요 그럼 힘없고 부패한 나라를 뺏어오는 게 좋은 거면 그럼 우리도 얼른 힘없고 부패한 저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리비아, 수단 다 뺏어와야지 다들 안 뺏어오고 뭐하고 있노? 저기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의 힘없고 부패한 나라 천지던데 그 좋은 먹잇감들을 왜 지금 세계 잘난 나라들이 안 먹고 가만 놔두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본인들도 저기 무슨 양수리, 흥국테크 이런 중소기업 다니다가 회사 막 힘없고 부패하고 경영진 맨날 꼽붙이러 다니고 월급도 안 나오면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죽을 것 같다가 어느 날 이 회사가 삼성한테 인수되면 좋다고 공중재비를 5조 5억 바퀴 돌 거면서 와 이거 흥국테크 명함이 삼성 명함으로 바뀌고 흥국테크 목줄이 삼성 목줄로 바뀌고 주변에서 이야 너 삼성인이야? 흥국테크인이 아니라 삼성인이 됐네? 대단하다 좋겠다 하는데 그럼 거기다가 대고 아 우리 흥국테크를 돌려줘 우리 흥국테크를 뺏어먹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돌려내라 투쟁투쟁 힘없고 부패하면 다 뺏어먹어도 된단 얘기냐 아니 본인들도 이딴 소리 안 하고 좋아할 거잖아 뺏고 뺏기는 개념에 대해서 뺏는 건 좋은 거고 뺏기는 건 나쁜 거다 완전 1차원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이 모자라지? 그럼 우리도 빨리 다 뺏어오자고 세상에 부패하고 힘없는 나라들 다 뺏어오자고 너도 지나가는 힘없고 부패한 거지들 다 너네 집으로 다 뺏어와서 너네랑 같이 데리고 살아 아 본인들도 그렇게 안 하면서 누구 보고 자꾸 그렇게 뺏어오라는 거야 귀찮고 피곤하게 평생 자기들끼리 지배하고 남의 식민지를 살고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뺏기면 나쁜 거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있고 뺏는 사람의 입장이란 건 아예 고려대상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이 그러지 우리나라 정치가 썩어가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이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 썩어가는 기준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끼리 윤석열이 싫어서 아 지금 대한민국 정치 썩어가고 있어가 아니라 국제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부패해서 그 집 애가 가장한테 두드려 맞고 학대를 당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뺏어와서 더 이상 그 가장이 못 데리게 맞고 격리시키고 내가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인수합병을 시키는 건 이거는 아름다운 행동이지 너네들 논리라면 지금 막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도 절대로 구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북한을 생각해보라니까 북한 국민들 저 그냥 저렇게 살게 놔두는 게 박수칠 일이고 아 훌륭한 거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게 맞는 거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저 지금 저 참담한 북한에 다른 잘 사는 나라가 치고 들어가서 북한 정권 다 무너뜨리고 국민들 그 다음부터 풍요롭게 살게 해주면 아니 이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짓을 아무도 하지 않지 뭐 무슨 봉사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런 짓을 해 자꾸 이 사람들은 조선과 대한민국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 수준의 삶이 누군가 들어와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는 북한과도 같은 삶이 구출이 된 건데 그래 놓고 이걸 진실을 얘기를 하면 식민사관이다 친일사관이다 당신들이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야 현재 상황이 처참할 경우에는 오히려 가서 뺏고 구출을 해주는 게 진짜 아름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조선은 힘없고 부패한 나라였다 정진성 말 맞다 두 번째는 그래서 뺏어도 되냐? 응 힘없고 부패해서 죽을 지경이면 들어가서 뺏어주는 걸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조선 백성들은 구한말보다 일제시대 때의 삶이 비약적으로 나아졌는데 마치 군사 독재 때문에 누가 고문을 받았고 누가 괴롭혀졌고 누가 시달렸다 뭐 이런 것만 집중하고 절대적인 삶이 나아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현대의 좌익스러운 시각을 그대로 일제시대 때도 반영해서 보고 있는 역사 왜곡러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진짜 중요한 건 정치 투사들의 삶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 백성들의 삶이었다 조선은 일본과 제대로 된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하고 망한 나라인 게 맞다 이 나라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고 거짓말쟁이들한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자 끝 다 됐습니다 see you